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먹을거수 쟁반짜장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 메뉴 적어놔야 되겠다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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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좀 뒤로 왔으면 좋겠는데 아 이거 떨어졌잖아 어 아 새우도 있고 장난 아니네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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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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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네요 맛있어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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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짬뽕은 막 없던데요 볶음밥 시킬때 아니면 안좋던거같은데 호수 다 먹고 가는거같은거같은데 어휴 아 너무 많은데? 단무즈가? 이야 웃을게요 고맙습니다 이거 해놔야겠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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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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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 배고프면 또 먹으면 되니까요. 이렇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박수.